1분 경영 1분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때로는 아주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는다면 1분은 엄청 긴 시간이 되겠지요. 우리의 인생은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분을 잘 관리해보세요.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1분을 관리해보세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1분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1분간 힘차게 당당하게 걸어보고 1분간 행복하게 하하하하 웃어보시고 1분간 푸시업을 해보세요. 체력, 노력이 생기게 됩니다. 1분간 명상을 해보세요. 1분간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보세요. 1분간 주위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힐링해주세요. 당신은 축복을 할 수 있는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1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1분이 무현두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Make your brain, 1분 경영으로 당신의 뇌를 새롭게 창조하세요.